포근한 날씨 속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면서 수원이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부까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조금 높긴 하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해소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한낮 최고 기온은 화성이 5도, 안산과 수원, 울산과 용인은 6도, 안양과 평택, 안성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음 주 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두 번째 자세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1. 보충 creeks 3. 보충 creeks 4.ы'로